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네 이게 그 예전에 저희가 칭찬도 많이 했지만 그 극악의 세팅으로 물론 오늘 리뷰하는 이 모델은 굉장히 간소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모델인데 저희가 그때 와 이거 소리 죽인다 하면서 했던 그 모델이 믹서가 SSL6였죠 그거를 그때 굉장한 사운드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인우영이 그거를 지인분께 작곡가 빅산초 아 맞아 작곡가 빅산초님한테 저희가 몇 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인우영도 그거를 알아오겠다고 이제 그 그때 이제 수많은 케이블과 맞아요 이 뭐냐 이 저도 사실 그 보면서 공부도 많이 됐었지만 공부가 됐어도 다시 기억이 나지 않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SSL6를 다시 쓰려면 이 리뷰를 봐야 돼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케이블에 연결하는 것까지 진짜 열심히 해갖고 저희가 그 상당히 디테일하게 5회에 걸쳐갖고 제가 리뷰를 올려놨었는데 벌써 3년이 됐네요 이거 언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간이 오래됐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라간 날이 2019년입니다 2019년 9월이니까 해수로는 벌써 5년이 된 그 리뷰예요 저희가 이때 당시에 렉탐을 시작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데 초창기에 너무 어려운 모델을 만나가지고 진짜 고생을 엄청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빡세게 리뷰를 한 보람이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제품이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SSL을 이렇게 대형 믹서가 아닌 상태로도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되게 어떤 전환점이 된 리뷰였잖아요 실제로 SSL 같은 경우는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프로그램에서 편곡을 하고 가믹싱을 할 때는 아니면 형님이 업체에다가 납품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 하나잖아요 저도 늘 즐겨 쓰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늘 엄청나게 큰 믹서 상태에서만 구현이 됐던 사운드들이 요만한 그 SSL6로 구현이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아 SSL에서 좀 다양하게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인패가 나와서 저희도 너무 좋았었던 거죠 SSL2랑 SSL2 플러스를 했고 이번에 이제 SSL12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이 4K라는 버튼이 이제 그 4000 SSL4000 시리즈 그 믹서의 그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바로 굉장히 정체성이 되는 그런 버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장난으로 이제 그 말을 해서 이거 하면 갑자기 4K로 보이는 거야 말인데 그거는 아니고 SSL4000의 그 4000을 인스타에서 왜 천단이 K로 줄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4K로 해서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SSL2와 SSL2 플러스의 차이는 DJ 믹스를 위한 추가적인 언밸런스 아웃풋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미디 인아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SSL12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이렇게 SSL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SSL2와 2 플러스 12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SSL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세 종류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죠 지금 아날로그 프리앰퍼가 몇 개씩 있느냐 두 개, 두 개, 네 개 4K 레거시는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부 다 호환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은 이제 이 12만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360도, ADAT 그리고 토크백, 온보드 토크백 그리고 RCA RCA는 오히려 2 플러스에만 있네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약간 특이하네요 네 2 플러스에 또 있고 여기도 있는 거는 미디 인아웃이 있고요 그리고 요건 또 세 개 다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비교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스펙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테일한 세부 설명 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게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버즈비에도 지금 상품 설명이 올라와 있어요 59만 9천 9백원 뭐 60만원이란 거죠 60만원이요 60만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원 깎았네요 사장님이 저런 거 좋아하죠 앞자리 바꾸기 SSL12 12인 8아웃 굉장히 넉넉한 채널을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4개의 마이크 프리앰프 그리고 4K 레거시 가장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여러가지 확장성들과 추가 기능들 이런게 이제 2와 2 플러스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볼게요 여기 있죠 레거시 4K 스위치 4천 시리즈 콘솔에서 영감을 받아 모든 입력 소스에 아날로그 캐릭터를 추가합니다 모든 인풋에 4K 버튼이 다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따가 시연을 할 때도 4K를 누르고 받고 안 누르고 두 개 다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 했을 때처럼 그 저기 볼트 볼트 할 때 했었던 것처럼 빈티지 모드 빈티지 모드 그냥 모드 그렇죠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다양한 기능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프트웨어가 천 달러 이상의 소프트웨어 사운드가 포함된 프로덕션 팩을 준다 뭐 주는지도 이제 밑에 내려와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그렇습니다 자 이쪽에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하이엔드 랭마운트 인터페이스의 기능이 택자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트래킹을 위한 온보드 토크백 최대 4개의 독립적인 퍼포머 믹스가 생성 가능한 큐믹스 레이턴시도 아주 짧고요 에이덴 연결 옵션도 있어요 그리고 얼터네티브 모니터 스위칭 할당 가능한 전면 패널 컨트롤 그리고 루프백 USB 루프백 미디인하우 신디사이저 FXCV 컨트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잔 기능들과 확장성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또 다양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SSL 4000 시리즈 콘솔에서 영감을 받은 아날로그 인헨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SSL의 여러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레거시 4K는 SSL 4000 시리즈 콘솔 이 4000을 줄여서 4K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를 이 4K 버튼을 통해서 구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첫번째 역할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음악적인 고역대 EQ 부스트를 추가해서 에너지를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 자체가 더 좋게 들리게 글로만 봐도 약간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죠 이따가 저희가 직접 비교해서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아날로그 디스토션을 추가하여 보다 엣지 있고 개성있는 사운드 좋습니다 여기에 믹서 SSL 12 믹서 이렇게 믹서 창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프로듀서 프로덕션 팩 여기 있습니다 많이 주네요 1000달러 상당의 소프트웨어 및 사운드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이 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SSL 컴플리트를 3개월 구독할 수 있는 라이센스 이거 신규 새로 들어온 것들이군요 오토튠 언리미티드 3개월 좋습니다 다양한 걸 주네요 여기서 한번 리스트 확인해 보시고요 스펙에 체크할 것들만 한번 보고 갈까요 12인 8아웃 중요하구요 마이크 프리앰프 4개 그리고 32비트에 192kHz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아웃 스펙 확인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이쪽에서 세부 수치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 볼게요 모니터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 120 상당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네 여기에 이렇게 영상 링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뭐 외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채널마다 4K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켜 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48V 팬텀파워에 라인 입력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로우컷도 이렇게 쓰시면 되구요 그렇죠 이쪽에 이제 인풋 게인의 게인 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끄시고 이쪽에 보면은 네 요건 이제 전원이 들어왔다는 얘기군요 네 여기 모니터 레벨 노브가 있고 헤드폰 각각 볼륨 조정이 가능합니다 컷, 알트, 토크백 여기 이쪽에 헤드폰 단자 AB 있죠 그리고 이쪽에 인스트루먼털 인풋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후면부 살펴볼게요 후면부에 있으면 전원 USB ADAT 인풋이 있구요 미디 인아웃 그리고 캔싱턴 락 그리고 이쪽에 아웃풋 1,2,3,4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멀티 인풋 4개가 들어가 있구요 후면부로 아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뒤쪽에는 패킹과 그런 상세 정보들 그리고 옆면은 이렇게 경사가 져있는 형태입니다 무게는 뭐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네 올려놔서 딱 손을 얹고 하기 딱 좋아요 딱 요정도? 네 요만큼 나옵니다 자 외관 보고 왔구요 그럼 바로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연결이 잘 됐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에다가 연결해봤습니다 네 뭐 맥에다 연결 잘 되고 있구요 네 사운드 잘 되고 이거 뭐 그냥 맥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시면 바로 인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용 소프트웨어 까셔가지고 또 이제 메인 믹서 창으로 또 보일 수 있는 그거 아니어도 일단 당장 꽂으시면 바로 맥에서는 바로 인식하니까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요즘 또 핫한 노래 역주행의 아이콘 네 윤화의 사건의 지평선을 4K를 누르고 안 누르고 비교해가면서 기타와 보컬로 저희가 또 레코딩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석 미션의 양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